음...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게 좀 어렵다. 그러면... 오! 잠깐만. 아, 저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어요. 도전적인 걸 한번 해볼까요? 쇄골부터 배꼽까지. 여기는 그림이 너무 귀여우니까. 혹시나 이게 아이디어인데. 이거 어마한 데 부탁해서 해도 돼요? 그런 느낌. 오!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너무 귀여운데? 예쁘다. 너무 귀엽다, 이거. 도시. 캐릭터 좋아하겠죠? 그거면 돼요, 사실. 방금 프로, 프로다웠다. Q. Q. Q.